으 으 조구 썰이 있는데 썰이 있는데 조국 돌풍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돌풍이 꺼졌다 뭐 이런 썰이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이분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강단 있는 사람이잖아 잃을 거 한 개도 없잖아 잃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걸 이제 찾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쉬운 말에 그런 썰이라는 것도 왜 나오겠어 자 못난 사람들 못난 이들한테는 그냥 못났기 때문에 입에 올리지 사람들이 입에 담지도 않아 근데 잘난 사람들은 뒤에서 아유 쟤는 보기와 들기 뭐 뒤에서 말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조국이란 사람은 절대 잘난 사람이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민주당 하고 어떻게 보면 조국 혁신당 하고 분열을 일으켜야 되니까 안 좋은 유언비어도 계속 뿌리는 거고 또 조국 대표에 대한 안 좋은 얘기도 계속 찌라시처럼 도는 거겠지 근데 어떻게 보면 조국 대표도 이제는 안정기로 가는 형국이니까 아마 썰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조국 대표의 문세도 좋아지니깐 좋은 일이 있으시겠지 힘내세요 파이팅 좀 나빠지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야 그러진 않을 거야 왜냐면 이제는 이재명 대표도 털을 때도 털었고 조국 대표인들은 안 털었겠어 와이프부터 자식까지 다 털었잖아 이제는 뭐 털어서 나올 게 없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문제를 아마 안정권에 들어서 이제 본인이 추구하는 거라마 거의 쟁취를 하실 것 같아요